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우리 LS모트리얼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모트리얼즈 결국은 또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 조정 은봉이 나와주면서 결국 마이너스 3%대로 하락으로 끝이 났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 경고가 지금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결국 경고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해제가 된 다음 그림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그려봐야 되겠죠 어떤 그림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에코프로하고 비교해서 우리 에코프로 머티가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고 나서 이틀 동안에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정말 정말 에코프로를 따라가면은 여기서 양봉 하나 양봉 두개 이렇게 나와주는게 가장 좋은 그림이다 라고 가장 베스트 넘버원 그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급등 나올 때 잘 매도를 해야 되겠죠? 왜 매도를 해야 된다? 결국은 1월 12일 날 1월 12일이 금요일이죠 이 금요일 날에 뭐가? 104만 주의 물량이 출해가 된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결국은 물량이 출해가 되면 어떻게 주가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올라오면은 어떻게 우리는 매도하면 가장 좋고 안 올라오면은 어떻게 주가는 빠진다 그죠? 이렇게 양명성이 있습니다 그죠? 항상 대응 전략 우리는 1번 전략 2번 전략 1번 2번 이렇게 대응 대비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1번 전략 가장 좋은 거 양봉 양봉 상승 상승이 1번이 되겠고 2번은 뭐다? 계속해서 눌림이 들어올 가능성 어떤 거? 지난번처럼 지난번에 이렇게 계속해서 눌림이 들어왔던 사례가 있다 이날 27일 날 27일 날이 바로 이날이죠 이날 그죠? 이날 45만 주의 매도세 나오는 물량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똑같아 오늘부터 조정이 들어오면은 12일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눌러줄 가능성도 없진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최근의 사례를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보호 예수 관련된 물량이 출해되는 거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다가오는 12일 날 그죠? 우리 LS 머트리얼즈 1개월 물량이 해제가 된다라는 거죠 1개월 물량이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104만 주의 물량이 출해가 된다라는 건데 이미 공모가 6천원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있다 700%에 달하는 상승률이 나와있기 때문에 6천원에 받아간 물량 6천원인데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그죠? 48,000원 5만원만 쳐도 8배에 달하는 800%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성과다 결국은 기관들은 뭐한다?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 챙긴다 챙겨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과거에도 이날 27일 날 45만 주의 매도 물량이 출해가 되는 날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물량이 아니었는데 27일 날 45만 주가 이렇게 상장이 됐었는데 결국 그때도 똑같은 상황 이날 27일 날 결국 그날의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날의 매도세가 나왔던 날 45만 주 물량이 그대로 다 나왔었죠 그죠? 기관에서 45만 주 이렇게 사모펀드와 투신에서의 매도세가 고스란히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급락이 나왔다가 이제 마지막에 물량을 받아 먹고 조금 밑고리가 쭉 달아준 이러한 흐름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였다? 27일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12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혹시라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대비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게 뭐다? 우리 외국인들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기타 법인이었다라는 건데 과거의 사례 보면은 우리 외국인들 28만 주 들어왔다가 다음 날 바로 팔았다 상한가 가고 다음 날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 팔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언제 5만 주 들어왔다가 5만 주 바로 매도했다라는 거 이날 들어와서 다음 날 바로 매도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뭐다?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이틀 동안 오늘도 매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금요일도 조금 약세 흐름 오늘도 약세 이와 같은 상황이 조금 나와주는 흐름인데 결국은 뭐다? 계속해서 나와주면은 또 그죠? 눌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 법인도 마찬가지죠 법인 언제? 12만 주 지난 15일 날 이날에 들어왔다가 다음 날 다음 날에 걸쳐서 하루 이틀에 걸쳐서 다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최근 꾸준히 좀 들어왔는데 마찬가지로 외국인하고 함께 들어왔다가 이틀 연속 똑같이 지금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추가적으로 눌림 이것도 대응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뭐 주가가 크게 빠지진 않는다 아시겠죠? 크게 빠지진 않지만 가랑비에 오쩌듯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계속 빠져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30%까지도 고점 대비해서 하락이 나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순간부터 빠지면은 또 그죠? 지금은 오늘 뭐 마이너스 3% 수준이라서 뭐 별 감음이 없겠지만은 이게 자꾸 빠져봐라 그죠? 그러면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도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뭡니까? 대응책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최근 주가가 연일 급등했을 때도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고점 신호가 나오고 있다 단기 저항라인 이 저항 이 5만원의 저항라인 그래서 축소를 하고 대응을 하자라고 이와 같은 대응 전략을 다 드렸었잖아요 자 그날의 영상 잠깐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언제 1월 4일입니다 1월 4일날에 목요일날이었죠 다 그날 전략 드렸던 영상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다 우리는 결국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내일의 흐름 대응책을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자 지금 현재 4만 9,200원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는 저항이 얼마가 됩니까? 지금 저항 이 5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직전 고점 라인 얼마? 5만 1,500원이기도 하고 5만원이라는 이 가격이 라운드 피겨 심리적인 저항라인으로써 5만원 돌파 5만원 안착 이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내일 금요일이고 그래서 아침에는 상승이 나오다가 5만원 돌파하다가 결국은 고점 찍어놓고 오전에 고점 말 그대로 전강후 약의 흐름 아침에는 강하게 상승 시도했지만 금요일이다 보니까 오후로 갈수록 점진적인 뭐다 매도 차익 실현이 나와주면서 하락할 수도 있다 자 그죠 이렇게 전략을 미리 미리 다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 대응책을 알려주고 나서 어떻게 했다 금요일 날 저는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다 실행을 했죠 어떻게 전략을 드렸다 정확하게 똑같이 말씀드렸던 상황대로 이렇게 전략을 다 드렸습니다 그날 그죠 전략 문자 보내드렸던 거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문자가 어디 갔냐 자 자 여기 있죠 그날 전략 드렸던 대로 자 1월 5일 날 이와 같이 전략을 다 드렸죠 1월 5일 금요일 날이었고 그날 뭐다 에코 프로 머티는 23만원에서 23만 3천원에 축소하자라고 그리고 LS 머트리얼즈 영상 보셨던 그대로 5만원에서 5만5백원에 매도 축소하자라고 항상 제가 에코 프로하고 LS 머티하고 함께 전략을 다 드리고 있잖아요 자 아침 9시에 이와 같은 전략을 다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랬던 상황 분봉상 움직임을 체크해 보면은 자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보세요 5만 3백원이 바로 고점이었고 다시 5만원 돌파 시도하다가 주춤 결국은 뭐다 이 5만원 라인 그죠 정확히 저항 안착을 못했던 상황이었고 결국은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오후에 다시 한번 상승 시도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눌러주고 오후에 상승 시도하다가 오늘 또 이와 같은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5만원에 팔고 오늘 또 쏟아지니까 이 순간에 아침에 또 제가 매수의 전략도 드리긴 했는데 이따가 조금 살펴볼 거고 결국 어제 이와 같은 전략 정확하게 매도를 잘 했다라는 거 결국 뭐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결과 결과는 지나고 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와 같은 상황 금요일 날에 잘 대응을 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싸게 싸게 재매수하는 상황도 펼쳐진 거고 그리고 계속 전략 드렸던 우리 에코프로 머티도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는 지난 금요일 날에 결국 이렇게 음봉으로 하락 마감을 했었잖아요 결국 에코프로 머티도 똑같이 전략을 드렸고 이거 에코프로도 제가 전략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전략 드린 거예요 자 이거 6천명 정도 많은 분들이 보셨고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한번씩 좀 눌러주시고 자 1월 4일날 목요일날에 전략을 드렸던 거고 자 이거 영상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왜 앞부분이다 영상을 끝까지 안 보고 띄엄띄엄 보기 때문에 제가 맨 앞에 이와 같은 전략을 바로 드렸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15분 지나고 있네요 자 우리 내일 상당히 중요한 금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항상 주말을 앞두고 상당히 뭐다 주말에는 항상 이리저리 뭔가가 나올지 모르는 리스크 아닌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장 보통은 어떻다 흐름이 오부러 갈수록 좋지 않다 흔히 얘기해서 전 강 후 약의 시장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금요일 안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근 주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강한 만큼 내일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긴 할 거다 하지만 강하게 어떻게 오늘 시간 외 거래에서도 오늘 급등했죠 장 마감하고 시간에서 급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당연히 4% 이상 4에서 5%는 상승 출발을 한다 하지만 상승 출발 이후에 급등하면 좋지만 올랐다가 오로 가면서 어떻게 윗고리가 달리고 밀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흐름 바로 이와 같은 흐름 아침에 상승했다가 윗고리 달리고 밀릴 수도 있는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항상 뭐다 너무나도 좋아서 열강하고 너무 흥분의 동안이가 될 때는 조심하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다 전략을 드렸죠 뭐다 우리 지난번처럼 이와 같이 급등했다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 너무나도 지금 열강 급등급등하니까 너무나도 들떠 있다라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여기가 지금 은봉 조정이 나왔고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대로 급등하다가 이렇게 쏟아지는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 정확하게 어떻게 아침부터 금요일날 에코프로 23만원 23만 3천원 LS 5만원 5만 500원 이거 1월 4일날에 목요일날에 전략 그대로 영상 보셨던 그대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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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 알려주고 1월 5일날 당일날에 그대로 실천을 했다 실천을 항상 언행일치의 전략을 저는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대로 아시겠죠 이와 같은 전략 여러분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LS 라고 또는 한글로 LS 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 전략 함께 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결국은 이렇게 주가가 다시 내려왔고 결국은 오늘 에코프로머틱 다시 또 오늘 반등이 나와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죠 결국은 오늘 또 급등 나가고 할 때 잘 매수 전략 싸게 다시 샀고 우리 LS 머티러즈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쏟아졌잖아요 역시 뭐다 이렇게 내려오니까 우리 5만원에 팔고 싸게 내려와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전략이 뭐다 싸게 재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1번 전략 2번 전략은 뭐다 팔았는데 그럼 현금이 생겼다 이 현금은 기회가 된다라고 이 현금 가지고 다른 거 다른 거 공약을 하면 된다라고 그죠? 그런데 기회가 왔으니까 내려와서 싸게 다시 재매수의 전략을 다 드렸습니다 자 여기 한선생 개인 채널도 여기 구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구독 아시겠죠? 구독 여기 뭐다 실시간으로 제가 빠르게 빠르게 전략을 빠르게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LS 머티러즈 에코프로머티 계속해서 전략 남겨드렸고 자 오늘 이와 같이 아침에 오늘 쏟아지고 있을 때 매수 타점 다 잡아드렸습니다 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자 그 아침에 드렸던 전략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7% 4만 6천원 라인까지도 내려오고 있는데 순간 4만 6천원을 한 번 후 깼죠 자 이 가격 구간에서는 충분히 사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다시 한 번 싸게 제 공약을 노려볼게요 자 지금 4만 6천원 4만 6천원 4만 6천 3백원 4만 6천 3백원 4만 6천원을 살짝 깼었는데 이 가격 제가 봤을 때는 4만 6천원이면 괜찮다 왜? 우리 5만원에 팔고 4만 6천원이면은 뭐 거의 10% 가까이 싸게 다시 사는 것 같습니다 4만 6천원에서 지금 4만 6천 5백원 정도까지 여유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전략을 드렸다 4만 6천원 4만 6천 5백원 지금 현재 4만 6천 3-4백원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매수 전략 우리 왜 5만원에 비싸게 팔았으니까 판거보다 싸게 사는 거니까 이렇게 전략을 드렸다라는 거죠 결국 아침에 매수 전략 드렸던 순간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죠? 우리 5만원에 팔았잖아요 그죠? 미리 미리 팔고 전략 드렸던 대로 결국 싸게 내려와서 싸게 공약을 또 했고 그죠? 이렇게 싸게 전략 아까 보셨던 그대로 또 오늘 1월 8일날 이렇게 LS버티리얼즈 4만 6천원 4만 6천 5백원에 그죠? 사자라고 공약하자라고 그래서 공약 의견 드리고 또 기다려 보니까 이게 잘 공약 기회를 안 줘서 조금 더 비싸게 4만 6천 5백원에서 4만 7천원 왜? 우리는 얼마에 팔았다 전날에 5만원에 팔았으니까 5만원보다 훨씬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뭐 100원 200원 500원 더 주더라도 다시 매수 전략을 드렸고 그리고 뭐다 우리 에코 프로 머티도 똑같이 함께 매수 전략 LS 에코는 항상 따라 붙어 다닌다라고 제가 같이 전략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에코 프로 머티도 우리 얼마에 팔았다 23만원에 팔고 19만 5천원 19만 8천원에 이렇게 공약하자라는 전략을 다 함께 드렸습니다 그죠? 그 순간 바로 여기였고 4만 6천원 4만 6천 5백원 결국 오후 막판에도 희청거리면서 4만 6천 2백원까지 내려왔었죠 충분히 공약이 다 되셨을 것 같고 오늘 공약 못하셨던 분들은 내일 내일 또 사면 돼요 내일 흐름 보고 내일도 제가 전략을 드립니다 그죠? 내일도 전략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에코 프로 머티도 뭐다 똑같이 이 순간에 공약을 드리고 어떻게 또 상승이 잘 됐다 결국은 우리 고점에 팔고 고점에 매도하고 저점에 어떻게 했다? 저점에 매수를 하고 전략 드렸던 그대로 계속 모두 모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 에코 이렇게 잘 상승세로 끝이 난 상황인데 일단 LS 머티리얼즈는 오늘 해제가 완료가 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 눌림이 들어왔고 이 눌림 다시 우리 저가 저가의 매수 기회를 준 흐름 잘 공약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댕책 대응 전략들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 5073-7491LS 라고 또는 한글로 LS 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지금처럼 보셨던 그대로다 정확하게 매수의 전략 그리고 매도의 전략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 다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 보셨던 그대로 영상에서 함께 드렸던 전략처럼 실시간 전략도 다 함께 드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략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싶다 실시간 라이브 라이브로 함께 참여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LS 실시간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는 한글로 LS 실시간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링크가 이게 주소 영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스팸 때문에 요즘 스팸 정책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이런 범죄 때문에 이게 스팸으로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었고 다른 번호로도 한 번씩 꼭 남겨주시고 이왕이면은 LG, SK, KT 다른 통신사 번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남겨주시면 지금처럼 정확하게 타점들 아시겠죠 이 타점에 대해서 함께 다 공약 드리도록 합니다 단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지나고 보면은 정말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 또 다시 고점에 팔고 저점에 매수에 성공하는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내일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은 해제가 됐고 해제 이후의 흐름 우리 LS 머트리얼즈하고 에코프로의 흐름 제가 계속해서 비교를 해드렸던 만큼 이렇게 양봉양봉이 나와주면 저도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대하고 오늘 다시 싸게 매수를 했는데 이와 같은 흐름이 나오면 가장 좋지만 이와 같은 흐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뭐다 결국은 이날 45만주의 매도가 쌓이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12일까지 누르는 흐름도 예상을 하면서 대응 아시겠죠 여기에 대한 대응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우리 과거 이렇게 조족이 나오고 이러한 타점을 줬던 것처럼 가장 좋은 그림은 이거다라고 양봉양봉이 나오기를 저도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을 계속해서 드리고 뭐 도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제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는 거 뭐다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영상 영상 정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끝까지 보자라고 끝까지 보셨으면 정말 여러분들 그동안 대박 엄청난 대박이 나셨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그죠 이번에만 해도 뭐다 정확하게 매도하고 매수의 전략 다 드렸고 그 이전에도 얼마입니까 우리 이날에도 이날 쏟아졌을 때도 27일 날 이날이 뭐다 우리 에코의 이 순간하고 똑같은 상황 이미 제가 이와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될 거다라고 계속해서 사전에 이때부터 전략을 다 드렸잖아요 이때부터 그죠 똑같이 흘러간다 똑같이 흘러간다라고 그날의 전략 미리 드렸던 거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언젭니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때 연휴 때 미리미리 다 전략을 드렸던 겁니다 보겠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차트 띄워서 같이 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히다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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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날 은봉 조정 그리고 양봉 나가고 은봉 조정 나오고 양봉 나가고 이날 또 다시 상한가 나온 날 세 번 이날이 상한가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상한가 갔다가 윗고리가 달렸는데 그 이후 이렇게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 타점을 주고 그리고 나서 상승 나가다가 은봉 은봉 은봉이 나와주면서 살짝 조정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가면서 똑같이 은봉 은봉 은봉이 나와주고 있다 이러다가 한번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조정이 들어오면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우리 4만원 그죠 4만원 라인까지 오면 기회로 보자라고 이때 이 가격까지 조정이 들어와주면서 11만원 선 그죠 칠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 에코 브로버티 보세요 이 가격 그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눌러주고 눌러주고 그때가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그리고 이와 같은 상승자가 나와줬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딱 봐도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비슷하게 진짜 완벽 자 보세요 정말 이때부터 다 전략을 드렸다 이와 같은 흐름 여기서 정확하게 이렇게 눌러줬어요 또 정확하게 와 정말 지나고 보니까 뭐가 된다 결과가 말도 안 되게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똑같은 상황 마지막 기회를 준 날 결국 우리 이날 언제였다 12월 27일날 기회를 주면서 이날 정확하게 또 뭐 매수의 전략도 드렸잖아요 이날 매수의 전략 드렸던 것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날 12월 27일이죠 27일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좀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37,000원 마이너스 12%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은봉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자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매수 찬스다 지금 37,000원 현재가 37,000원 37,000원 뭐 100원 200원 현재 무조건 저는 공략 가능하다라고 바라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셨던 그대로다 무조건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격 37,000원 37,100원 무조건 왜 이미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뭐다 바로바로 대응책을 알려드린 겁니다 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요즘 뭐다 북한놈들 미사일 쏘고 있다 연평도 그러니까 우리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바로 반격하고 거기에 대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날 또 쏟아지니까 매수의 전략을 다 드렸고 이와 같은 매수의 전략 실시간으로 다 드렸잖아요 지금 보셨던 대로 실시간 전략 상단에 있는 번호 5073에 7491 이쪽으로 LS라고 LS 실시간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함께 실시간 전략 다 참여 가능하고 그리고 뭐다 문자 문자로도 다 함께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날도 문자 다 보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27일 날 그쵸 27일 LS 머트리얼즈 37,000원 37,500원 그리고 뭐다 우리 에코 프로 머티도 똑같이 함께 159,000원에서 162,000원 이렇게 매수의 전략을 다 드렸고 자 그날의 움직임 다시 분봉상 조금 살펴보면은 자 그날 쏟아졌을 때 아까 보셨던 37,000원 라인 그 순간이 보세요 36,700원까지 내려가면서 완전히 저점 라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에코 프로 머티도 함께 다 드렸다시피 에코 프로 머티 얼마 그때 당시에 16,000원까지 내려갔던 순간 그쵸 정확하게 저점 라인이었고 이렇게 문자로도 다 함께 항상 드렸다라는 거 아시겠죠? 매수의 전략 그리고 매도의 전략 아시겠죠? 매수 매도에 대한 거 상단에 있는 번호 50, 7, 3, 7, 4, 9, 1 이쪽으로 LS 또는 한글로 LS 라고 그리고 뭐다 우리 에코도 함께 다 에코도 남겨주셔도 돼요 에코 종목에 대해서 나는 원한다라는 분은 에코라고도 남겨주시고 에코 LS 뭐 함께 드린다라는 거 결국은 에코 LS 다 같이 다 드렸고 이와 같은 전략들 그쵸? 정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정말 기가 막히게 다 완벽하게 정확하게 그쵸? 이 순간 그리고 이 고점의 매도의 순간 이뿐만이 아니다 과거부터도 그쵸? 이 순간 정확하게 또 그 이전에도 이날도 다 팔라고 하고 자 정말 이거 하긴 하고 뭐 하면은 너무나도 길다 너무나도 길어 밤 새야 돼요 밤 새야 돼 밤 새서 제가 다 전략 드렸던 거 살펴봐야 되는데 한두 개만 봐도 안다 이제는 그쵸? 한두 개만 설명해 드려도 제 말씀이 진짜 진실인지 아닌지 정말 이 진심을 담아서 제가 열별을 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너무나도 몰라요 제 마음 제 마음을 모르니까 너무나도 속상해 맨날 속상해 죽겠어요 아주 이렇게 팔아야 된다라고 매도해야 된다라고 매도 매도하자고 저번에도 매도 안 해서 이거 몇 퍼센트 마이너스 30% 고생고생하고 에코프로도 저번에도 안 팔아가지고 이거 마이너스 30% 고생 이때도 또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고생했는데 또 고생할 거냐 대응하자라고 대응 매도를 하고 싸게 사면 된다라고 싸게 샀잖아요 지금처럼 매도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자라고 계속해서 저는 이 대응을 미리미리 다 1번 2번 3번 각각 상황에 맞춰서 대응체에 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바로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실행력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비 대응책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다 전략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전략 제가 다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함께 한 번 도움을 받아보겠다 함께 이끌어 달라 그러시면 된다 그런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 59737491 이쪽으로 뭐라고 LS 두 글자 또는 한글로 LS라고 또는 에코라고 아시겠죠 실시간이라고 전략 주시면 다 이렇게 함께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혼자 혼자 하지 마시고 혼자 잘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세요 아시겠죠 혼자 안 되는 분들 혼자 해서 맨날 손실 난다 손실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아시겠죠 구독하고 좋아요 하고 신청하시면 된다라는 거 50737491 아시겠죠 참 죄송합니다 자꾸 누락이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자꾸 누락이 된다 지금 보셨던 꼭 그대로 와 정말 뭐 신이야 신 그냥 신처럼 그냥 매수하고 매도의 타점이 너무나도 완벽해요 이러다 보니까 문자가 너무나도 빗발친다 문자가 아시겠어요 문자가 많이 오면 이게 천 개 이상 쌓여버리면 이게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자동으로 삭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뭐 스무 번 보냈다 이러신 분들도 계셨었는데 자 기본적으로 뭐 세 번 정도는 뭐 거의 기본 보내시는 것 같고 요즘 들어서 많게는 뭐 열 번 이상도 이렇게 보내시는 것 같은데 조금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만들어서 아시겠죠 뭐 이건 뭐 제가 어쩔 수가 없네요 뭐 전략이 너무 이러다 보니까 아시겠죠 LS라고 영어보다는 또 스팸 때문에 한글로 LS 그리고 에코 뭐 이런 식으로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다 숫자 2 다섯 번째다 숫자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께 뒤에 숫자도 함께 조금 남겨주시면 빠르게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죠 우리 LS 모티리얼즈 결국 양봉 양봉 이와 같은 흐름을 기대를 해보면서 일단은 내일 봐야지 정확한 뭐다 흐름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장 베스트의 전략 베스트의 흐름은 이와 같은 거 그죠 이것을 기대를 해보면서 또 내일 내일 또 장 시작하고 내일 내일 또 대응을 잘 해야 되죠 아시겠죠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오늘 은봉 하나 나왔는데 설사 은봉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온다면 뭐한다 사고 사고 추가하고 더 사면 됩니다 추가하고 추가하고 결국은 뭐다 주가 다시 상승은 한다 아시겠죠 누르고 다시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104만 주 물량 나오는 거 이거 결국은 소화하고 다시 또 갈 겁니다 아시겠죠 지난번처럼 지난번 45만 주 물량 소화하고 간 것처럼 다시 갈 거다 아시겠죠 다만 주가가 상승과 하락 이렇게 상승 고점 저점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니까 변동성에 맞춰서 제가 수익 여러분들께 수익을 더 드리려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에서 뭐한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와 같은 대응책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대응 아시겠습니까 그냥 쭉 들고 가도 상관없다 대응 안 되시면 아시겠죠 하지만 대응해서 수익을 더 크게 내겠다 아시겠죠 수익이 필요하다 대응 전략을 알려달라 이러신 분들은 꼭 함께 하시면 되고 상단에 있는 번호 5073 7491 이쪽으로 에코 또는 LS 라고 LS 에코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전략들 문자로 이렇게 다 다양한 종목들 다 함께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에코 LS 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다 알려드리면서 그동안의 성과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왔다라고 했죠 자 지난 전략들 드렸던 결과 600%가 넘는 성과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 실시간이라고 적힌 거는 아까처럼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전략들 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다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폰호 5073 7491 LS 라고 에코라고 실시간 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다 함께 함께 다 이렇게 전략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LS 우리 양봉 양봉 내일 이틀동안 급등이 하길 기대를 해보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불기둥이 솟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